일부 속깊은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2019학년도 내년도 유치원 일반 모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죠. 처음 학교로 접속도 쉽지가 않았지만 오늘부터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원하는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마음을 좀 졸여야 합니다. 국공리 유치원 등의 아이를 입학시키는 일이 복권 담청 로또 당첨이다 이렇게 비견될 정도로 아주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의기투합한 엄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야 정치하는 엄마들인데요. 왜 엄마들이 직접 정치까지 나섰을까요? 오늘 이슈 이슈에서는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대표 공동대표 모시고 그 이유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하니까 무서워요. 네. 이름이 너무 강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 지었죠? 네 이름이 파격적이라거나 도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제 저희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과 또 그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모순이 해결될 때 대한민국이 더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단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정치적인 참여, 직접적인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하다에 방점을 두고 일상에서도 그리고 향후에는 제도권에서도 정치를 하겠다. 어떤 자세로와 문제의식이냐면 엄마로서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냥 하지 않고 생활이든 진짜 제도권 정치든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하는 의미, 정치하는 엄마들 잘 지은 것 같은데 혹시 운동권 출신이십니까? 학생운동 같은 거 하셨어요? 저는 05학번, 86년생인데요. 운동권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색한 시대를 그때 너무 쓸었어요. 저희 학번대가 있었어요. 네, 진해오긴 했고요. 비운동권으로 학생회 잠깐 하긴 했었지만 제가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된 거는 결정적으로 엄마가 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앞서 질문하신 것처럼 정치하는 엄마들 너무 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많이 받았던 오해가 엄마로서의 모습은 버리고 똑같이 사회에서 질주하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역으로 엄마로서도 86년생 조성실로서도 분열되지 않고 살고 싶다. 선배들이 보여준 슈퍼우먼의 신화가 더 이상 부럽지 않다. 이런 것을 지향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되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정치, 엄마가 할 일이 많아요. 저희 집에도 엄마가 한 명, 저희 아내가 엄마인데 두 아이에 엄마들이 가정도 해야 되고 일도 신경 써야 되고 몸이 두 개라고 부족한데 정치까지 하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집에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상이 분주해지고 또 행복한 일인데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양육자들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줘야 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격차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무엇보다 굉장히 장시간 노동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성평등한 의지를 갖고 있는 아빠 양육자라도 가정으로 돌아오기 어렵고 엄마들은 늘 소진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 문제의식에 공감한 지금의 시대의 엄마들이 힘들지만 직접적인 정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사회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로서 우리가 해결해 가자 이런 데에 방점을 두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치로서 해결을 해가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 모였을 때는 한 30, 4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요. 그때는 거짐 다 영유아계 아이를 둔 엄마들이 주 회원들이셨고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활동을 하고 또 이번에 비리우치원 사태가 주목을 받으면서 1,500명 정도로 회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사회적 모성이라는 걸 앞에 내세웠어요. 정관에 그거를 기술을 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 아이를 몸으로 낳고 기르는 생물학적 엄마만이 엄마가 아니다. 아빠도 이모 삼촌도 우리 함께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데서 착안을 한 거여서 현재 회원분들은 비혼, 이모 삼촌도 많으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빠도 됩니까? 네. 아빠 회원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퍼센트로 따져보진 않았는데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일을 분장하는 활동가들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꽤 적지 않은 분들이 아빠 활동가이신 분들도 계세요. 본인을 엄마라고 지칭하시죠, 단체에서는. 사회적 모성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좋은 것 같은데 아빠들도 참석을 한다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사실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안 하고 국회의원 같은 사람을 뽑아서 니들이 가서 니들이 하면 안 되지. 그런 분들이 가서 대신 정치해달라. 이게 대의 정치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참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만큼 직접 나선 건데 어떤 일이 가장 눈에 띕니까? 이건 진짜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 못 믿겠다. 우리가 직접 하자. 어떤 게 눈에 가장 돌아와요? 가장 큰 부분은 요즘에 저출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자 화두로 주목이 되는데 현실을 모르고 질감, 어려움의 질감을 모르시는 분들이 저출생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새로운 정책, 실패한 정책들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하게 되고요. 또 다들 아시겠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비리 실태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앞장서서 국회가 하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정치적으로 수사로서 활용될 뿐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성을 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번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의원들도 심지어 당론으로 내세운 민주당 의원들도 누구 하나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을 제외하고는 앞장서서 이런 화두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국회가 기울어져 있고 당사자성을 비례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떤 원하는 걸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제가 알기로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가장 먼저 명단 공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2017년도 2월 박근혜 정부 말미의 부패척결 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전국에 있는 95개소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정 감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 결과 보고서를 보고서 내용이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고 익명처린된 유치원 어린이집이 현재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죠. 의심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 20개소 정도 전국에서는 공개를 했는데 한 120개, 110여 개 정도는 비공개 처분을 해서 저희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MBC와 단독 보도가 나가게 되고 또 박용진 의원실의 도움을 받아서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로 공개가 안 됐습니다.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가장 요구를 잘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명단이 잘 공개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소위 유치원 3법,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이죠. 아직까지 좀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정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양육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시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같이 공분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누가 한 요청을 비호하는가라는 카드뉴스 시리즈를 격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단연 많이 이름을 많이 올리셨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는 이거를 국정조사로 진행하자 이런 자유한국당에서 또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임기 내에 그리고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앞장서서 법안을 검토해보면 전혀 사회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할 근거가 없는데 이번 민주당 당론은 통과를 시키고 문제가 있다면 개정안이나 새로운 법안들을 진행해도 될 텐데 이게 참 정치권의 싸움으로서 아이들이 결국 피해를 가장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잠을 못 이들고 있습니다. 당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화가 상당히 나신 것 같은데 이게 정치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서 관절시키는 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예요. 카드뉴스 발간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2004년도부터 저희가 모든 회의록을 검토하고 각 의원별로 비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들을 짜집게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격려하면서 전직에 엄마 되기 전에 뭐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현장에서 어떤 직종에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머지 분이 그냥 엄마입니다. 그럼 다른 멤버가 그냥 화난 엄마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분이 너무 화나서 정치하는 그냥 엄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일 뿐입니다. 화나서 정치하는 엄마일 뿐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식 공동대표 모시고 엄마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네. 광고는 듣고 와야 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퇴근길 80분간의 시사탐험.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수요일에 마련하는 이슈 이슈. 오늘은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8993번님이 정말 훌륭한 활동가네요.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형 포탈에 정치하는 엄마들 이렇게 쳐주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가입하시면 안 되고 회원가입 링크로 연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식을 보내드리고 또 요즘에는 매일 활동 소식이 가고 있습니다. 정치, 정지하는 엄마들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을 포탈에서 치시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고 거기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6722번님. 아이고 제가 하고픈 말을 어찌그리 조리 있게 말씀하시는지 제 속이 다 시원하네요. 라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같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국민들 모두가. 말씀하는 걸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겁니까? 말씀 잘하세요. 너무. 네. 말이 빨라가지고. 아니에요. 방송에서 늘 천천히 말하라고 작가님들이 막 띄워주시더라고요. 천천히 말하라고. 천천히 말하면 화가 안 난 것 같아서 정치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말이 좀 빠르잖아요. 자, 조성희 대표님. 정치하는 엄마들은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제 생각에는 육아나 아니면 일과 가정의 양립 이런 것이 가장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모였을 때 핵심적인 키워드가 경력 단절과 독방 육아였거든요. 당사자적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를 뽑아라. 그러면 성평등 노동. 그리고 육아와 돌봄, 살림 등에 대한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방불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육아 등등의 전반의 문제인데요. 올 초에 저희가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동, 보육, 교육, 페미니즘, 공동체, 환경, 복원 관련해서 놀이나 아이들의 아동권도 그렇고 저희가 주제별로 소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책도 있다는 거네요? 네. 오늘 홍보 많이 하셨는데. 간만에 홍보를. 회원들이 지금 1500명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금방. 토론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유치원 비리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회원이 한 300, 400명 정도 됐고요. 최근 한 달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런데 한 300, 400명 정도 되셨을 때까지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SNS 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SNS 방에서 누구든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의제를 던지고 또 얘기를 수렴해서 정리해서 운영해서 의결하고 이런 방식을 가졌고요. 현재도 그런 루트를 열어놓되 회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 병행해 갈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고민을 한다. 어디에 모여서 할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주 1회 정도는 열린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NPO센터에 책상 2개가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권리 회원들 중심으로 뜻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그 달에 해야 될 일, 그 주에 해야 될 일들을 같이 정리합니다. 점점점 진짜 정치하는 어떤 당이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을 막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유치원 비리 말고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좀 압박을 하고 쟁점화시키는 그런 주제 있나요? 저희가 본래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정 주력하려고 했던 2개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스마트 근로감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미부여했다고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출산휴가자 수 대비해서 육아휴직이 너무 부진하거나 사용률이 아니면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적하면 충분히 그거를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찾아낼 수 있는다는 거죠? 네. 의지만 있으면.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500개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한 3년여 지났는데 굉장히 사업률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의지만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더 고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사업장에도 시행할 수 있는데 저조한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이런 임신, 출산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강경한 어떤 저출생 대안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는 영유아들이 너무나 손쉽게 접하는 교육방송 콘텐츠를 포함해서 미디어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상업적이고 폭력적이고 젠더 불평등 문제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법제도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텔레비전법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도하게 상업적인 부분을 어필하거나 이러면 편성에 페널티를 줬다든지 그리고 젠더라든지 장애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학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굉장히 꼼꼼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제도적인 부분을 새롭게 제정하는 활동들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입법화, 출산 부분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방송에서 필요한 젠더 부분, 젠더의식 부분 그 부분인데 이게 입법화를 좀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들이 잘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걸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또 의원실과 협업을 해서 법안으로 발의도 하는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유치원 사태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태를 일정 부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또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사업도 끝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엄마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상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위원회, 아파트 동대표 이런 부분에서 일상의 정치를 하다. 부녀자 회의 있습니다. 부녀자 회의. 네. 입주자 대표 회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정당활동을 한다든지 또 출마를 하고 이런 어떤 제도권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엄마를 비례대표로 뽑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수들이 엄마로서 경험하는 사회적 모순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저희가 네. 하고 얘기 듣다 보니 시간이 좀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이 만들고 싶은 사회 또 소망하는 사회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가 한자로 육아를 아이를 기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회가 조금만 바뀌면 아이를 기르는 일이 엄마 자신을 소거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아짜를 써서 양육자 자신을 기르는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86년생 조성실로도 엄마로서도 분열되지 않고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아이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민희로 안지한 님이 엄마들 화이팅! 처음의 마음 끝까지 가져가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네. 엄마입니다. 이런 엄마들이 팔을 다 걷어붙이고 났었으니까 실망을 안겨주는 우리 정치 저는 곧 바뀌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